감정이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는 법 4가지, 자각 및 숙고. 감정이 흔들릴 때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, 왜 그런 감정이 나타났는지를 숙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, 이해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호흡과 명상. 감정이 흔들릴 때 깊게 호흡하거나,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정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꾸준한 호흡과 명상은 감정을 안정시키고,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긍정적인 자기 대화.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부정적인 감정이 될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며 격려해보세요.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괜찮아. 라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유연한 사고 습관.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사고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, 긍정적인 면을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